반갑습니다. 박힘 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루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 9월 이렇게 고점 찍은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남아있고 여러분들 특히 매수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 고점에서 매수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가장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인 이 5만원대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추가 이 5만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의료 AI 관련 눈이시 AI 암 정복을 꿈꾼다고 나와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최근에 AI를 통해서 의료기술 자체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고 특히 암 관련 진단 쪽에서는 의료인들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정확도와 높은 판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AI 시장 자체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술에도 이 AI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서 현구주자인 AI 의료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눈잇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인 대세 상승 다시 한번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눈잇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진행될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발표될 중요 공시가 있습니다. 연달아 터질 이 기사까지 제가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루닛에 대해서 웬만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만 원대 부분 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평당가 높으신 분들 최근 이 눌림 자리에서 지지 나오는 부분까지만 확인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각 증권사별로 제가 모두 취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시점에도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만 거래대금이 들어온 게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트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증권사 통해서 확인한 내용 토대로 아직까지 세력들의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마치고 제가 루닛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5만 원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지 확인된다면 추가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 4월달 공시 터지고 나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루닛 보유하시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잡히지 않으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루닛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보고서에 대해서 전부 보내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루닛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보내드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도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루닛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답변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루닛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과 소통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해주고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 전 8시 52분에 248분에게 보내드렸고요. 오늘 데이터 솔루션과 토니모리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마감장까지 결국에 상황값 찍으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토니모리 마찬가지로 장 중에는 24%까지 올라가 주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에 수급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저점에서부터 잡아갔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입니다. 최대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일 뿐만 아니라 4회사를 통해서 IPO 2조대 대여를 준비하고 있는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신사업,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일 자체가 13,000%에 달하는 현금 융통이 여유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매출액 증가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그리고 수급이 확실히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주가 눌림 받으면서 저점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5월 중으로 기사 발표되게 된다면 최소 5태도 4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의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액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켜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서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